여기 정리하고 쫓아갈 테니까 너흰 어서 밴을 쫓아가 네 알겠어요 보나야 배들 찾았어 잘했어 그럼 위치 정보를 알려줘 오케이 근데 체공팀에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우리 둘이 잡으면 되니까 왜? 자신 없어? 아니 좋아 우리 드림팀이 해결하자 어? 괜히 방향을 바꿨어 하나야 우회전하면 지름길이야 좋았어 어떻게 하지? 밴을 찾을 수가 없어 어? 잠깐만 드림팀은 그 밴의 위치를 찾은 것 같은데 어 진짜? 좋아 좋아 그럼 드림팀을 쫓아가자 걔들을 쫓아보면 그 밴의 모습이 보일 거야 그때 우리가 먼저 나가서 길을 막고 그 밴을 잡으면 돼 좀 치사하지 않아? 치사하긴 뭐가 치사해 반직하는 것도 아닌데 이대로 우리 체형팀이 질 순 없잖아 자 가자 좋아 좋아 저기 밴이 보여 W 주변을 확인해봐 5050 저쪽 돌아나오는 도로를 막으면 밴을 잡을 수 있다 좋아 50아 그쪽으로 몰아 알겠어 W 전속력으로 됐다 어? 드림팀이 방향을 바꿨어 아 저기다 세모야 드림팀이 어디를 가는지 알았어 우리가 지름길 앞서 가자 좋아 잘 따라와 이제 다왔어 니가 먼저야? 이제 여기서 막으면 돼 톓af다 홈페이션 어? 쟤들이 어떻게 저기 있지? 우리가 저 밴을 몰고 이쪽으로 오는 걸 눈치챈 것 같아 둘이나 치사하게 이룰 거야? 우리 뒤를 따라온 거지? 치사하긴 먼저 잡는 게 임자지 Y 저 배를 잡아! X 지면 안 돼! Z? Z! Z! 무슨 일인데? Z! 어?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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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봉아 괜찮아? Z! who? 어? 아 으 은 으 으 으 아우! 도와after3